지금까지 가상머신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선 이해하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기술에서는 호스트와 게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스트는 뭐냐면 이 가상머신 관리자, 가상머신 관리자는 이거죠? 이게 가상머신 관리자죠? 이 가상머신 관리자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 또는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호스트 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가상머신 관리자가 설치가 될 거고 그 가상머신 관리자가 만들어낸 가상머신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상머신을 게스트 머신이라고 하고 그 가상머신 위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인이라는 뜻의 호스트가 있고 그 호스트 안에 가상의 기계 장비 위에 게스트라고 하는 형태의 운영체제 또는 머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이야기할 때, 게스트, 호스트 이런 이야기할 때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 가상머신을 실행할 때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가상머신의 리스트들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삭제 버튼을 누르면 가상머신이 삭제가 되는 거죠. 새로 만들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상머신을 실행을 하면 실행한 가상머신을 제가 하나 띄워볼게요. 이건 가상머신을 실행을 한 거고 그 안에는 윈도우 게스트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운영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상머신의 메뉴들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사용 방법은 같은데요. 우선 가상머신을 종료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시스템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컴퓨터를 종료하는 절차들을 운영체제가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 끝나면 이 가상머신 창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 방법도 있고 여기 있는 이 X버튼을 눌러도 가상머신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스템 전원 끄기는 바로 컴퓨터를 끄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은 꾹 누르고 있으면 좀 지나면 컴퓨터가 탁 꺼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끄기 신호 보내기는 뭐냐면 컴퓨터에 보시면 컴퓨터를 끄기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운영체제가 알아서 컴퓨터를 종료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전원이 나가죠. 그 기능이고요. 현재 시스템 상태 저장하기는 지금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태들 어떤 프로그램이 띄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를 그대로 프리징해서 그 가상 머신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상 머신을 실행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트북 같은 데 있는 절정 기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기는 가상 머신의 창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을 하면 화면 전체가 이렇게 확 커집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전체를 이용해서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화면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전체 화면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의 호스트의 제어권이 뺏긴다고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 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 보기 보시면 옆에 호스트 F를 누르면 전체 키가 되고요. 심리스 모드, 크기 조정 모드로 전환하면 어떻게 단축키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트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호스트 키와 C 또는 호스트 키와 F를 누르면 이 해당되는 항목으로 이 컴퓨터의 상태가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호스트 키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호스트 키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상머신 관리자로 들어가서 버추어박스 관리자로 들어가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로 선택하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입력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호스트 키가 적혀 있고요. 여기 Shift, Ctrl, Alt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키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Shift, Ctrl, Alt키를 동시에 누르면 그게 호스트 키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 플러스 F라고 적혀 있죠. 그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다시 호스트 키 플러스 F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가 해제되면서 그 전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호스트 키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스트 키를 다른 걸로 지정하고 싶으면 자 여기다가 호스트 키 옆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호스트 키로 지정하고 싶은 키를 조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를 쓰다가 단축키를, 특정한 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호스트 키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호스트 키가 우회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단축키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키가 호스트 키라는 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의 창에 보시면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키보드가 적혀있는 이게 호스트 키라는 뜻이고요. 현재 Shift, Ctrl, Alt키가 호스트 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이 가상 머신의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물론 소프트웨어가 만든 하드웨어지만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뭐 CD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유 폴더로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제가 또 뒤에서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을 제가 또 내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관리자를 반드시 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관리자를 켜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Ubuntu Underbar Show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여러분의 컴퓨터의 호스트 운영체제의 이 바탕화면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운영체제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 데스크톱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Ubuntu Underbar Show라고 하는 이 가상 머신 바로가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가상 머신 관리자를 켜지 않고 바로 Ubuntu Show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가상 머신이 실행이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상 머신 관리자를 사용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어떤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설정을 지정할 수가 없고요. 어떤 거는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이 가상 머신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되고 있다가 이 가상 머신을 끌 때 정상적인 종료 과정이 아니라 그 상태를 프리징시키는 상태 저장하기 모드로 가상 머신이 종료한 경우에는 설정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상 머신을 켜고 가상 머신을 종료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시킨 다음에 돌아와이지만 설정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원 꺼짐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Win7 Underbar Safe라고 하는 이 가상 머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 뭐 되게 많은 것들이 뒤에 있는 수업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것들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자, 우선 일반이라고 적혀있는 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고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냅샷이나 클립보드의 방법이나 관련된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선택하면 자, 이 컴퓨터의 가상 머신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모리 값을 조정하면 이 가상 머신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170MB만큼의 메모리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 머신이 무거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호스트 컴퓨터까지 느려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밸런스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를 들어가 보면 프로세스의 개수를 몇 개 할 것이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는 16개의 프로세스까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컴퓨터에게 몇 개의 CPU를 제공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이 컴퓨터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되는 이 컴퓨터 이 가상 머신에서 들어가는 이 게스트 운영체제가 너무 많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고요. 이 가속은 뭐 여러 하드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뭐 고급 기능이니까 아시는 분은 사용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이 컴퓨터에서 그 게스트 머신에서 사용하게 될 이 컴퓨터의 어떤 이 그래픽적인 자원들의 한계층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뒤에 있는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